바람이 분다 이소라의 이 노래 기억하시죠? 요새 PC 케이스 이름들이 다 독특하게 변해가고 있네요. 그 중에 한 가지 PC팝 24K 바람이 분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쿨링이 완전 센가? 케이스에 구멍이 크게 하나 뚫렸나? 참 궁금한데요. 오늘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놀이구실 시작합니다. 바람이 분다 PC팝 24K 바람이 분다 케이스의 외형은 독특한 이름에 비해 다소 평범한 편입니다. 일단 ATX 규격의 크기며 중후한 블랙 컬러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전면부를 보면 바람이 분다 케이스의 특징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려 상단의 외부 입력 단자와 ODD 부분까지 그리고 전면 제일 하단 부분의 커버를 교체할 수 있는 디자인 베젯 킷이 눈에 띄는데요. 제품 기본 구성품으로 오렌지색 베젯을 제공합니다. 자, 한번 바꿔볼까요? 오! 단순했던 블랙 컬러 케이스가 포인트 벽지를 바른 것처럼 예쁘게 변했네요. 뭐 야구단 컬러와 비슷하니까 팬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전원 버튼과 시스템 LED 부분이 큼지막하게 한데 몰려있어 조작이 편리한 편입니다. 특히나 내부 온도에 따라 케이스에 장착된 쿨링팬의 RPM이 변경되는 오토팬 컨트롤러가 장착돼 모든 상황이 LED에 표시되므로 효율적인 PC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밑은 푸시 방식으로 열리는 3.5인치 저장장치 트레이가 있는데요.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전면부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발열 통풍구입니다. 120mm 쿨링팬 크기로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됐는데요. 위치상 그래픽 카드와 파워 서플라이, 하드디스크 쪽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게다가 쿨링팬에 하얀색 LED가 장착되어 있어 전원을 켜면 빛이 새어나와 눈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휴! 전면부만 살펴봤는데도 정말 많은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렌지색 베젤로 교체되는 디자인 베젤 키트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다면 상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PC를 책상 밑에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꼼꼼히 살펴보세요. 역시나 케이스 상단에도 120mm 쿨링팬을 위한 발열 통풍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나오는 곳이라 먼지 필터 하나쯤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아 좀 아쉽습니다. 가운데 특이한 구조물이 눈에 띄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드디스크독입니다. 데이터용으로 여러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하는 파워 유저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시스템이죠. 3.5인치든 2.5인치든 이렇게 끼워 넣으면 설치 끝! 바로 밑에 쿨링팬도 있으니 자연적으로 온도도 조절되고,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USB 2.0 단자 2개, 오디오 입출력 단자, USB 3.0 단자 1개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제 PC를 책상 위에 놓든 밑에 놓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하드디스크독을 별도로 상단에 배치한 것도 포인트! 자, 이제 본격적으로 PC-POP 24K 바람이 분다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바람이 분다는 표준 ATX 규격의 케이스나 내부의 용적이 넉넉한 편입니다. 특히나 길이가 긴 고급형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때, VGA 쿨링솔루션 키트를 통해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요. 120mm 쿨링팬을 손나사로 조절해, 앞뒤로 움직여 그래픽카드 뒷부분의 공간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그래픽카드가 쳐질까봐 지지대도 제공하는 센스도 돋보이네요. 최대 380mm 길이의 그래픽카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때문에 하드디스크 확장성이 떨어질 거라 걱정하시는 분들께 안심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3.5인치 베이 3개와 더불어 ODD 설치부 밑에 2개를 더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론상 총 5개의 3.5인치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기본 하드디스크 베이에 설치시 별도의 브라켓을 제공합니다. 이 브라켓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쉽게 탈착이 가능하며 SSD같이 크기가 작은 장치도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덜렁덜렁한 SSD는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 하드디스크 베이와 ODD 장착부는 오토라킹으로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보기엔 헐렁해 보여도 레버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장치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야무진 녀석입니다. 이 밖에도 선정기가 쉽도록 반대쪽 면의 공간을 마련해 전원, 사타 케이블 등을 우회시킬 수 있으며 케이스 자체의 내부 케이블도 넉넉한 길이라 메인보드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깔끔한 PC 조립이 가능하겠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PC팝 24K 바람이 분단은 이름만큼이나 발열 통풍구, 쿨링팬이 잘 배치된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상단의 하드디스크도 위치 조절이 가능한 그래픽카드 쿨링 솔루션 키트는 이 제품이 단순히 설계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케이스도 기능성 시대! 2, 3만원 아껴서 불편함을 겪느니 확실한 브랜드와 기능성 제품으로 행복한 PC 생활을 누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PC팝 24K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안녕!